문자민 단어 시작하겠습니다 13 13 3하고 30도 쓸 줄 압니까? 읽을 줄도 알구요? 30 30 30 31 아 bad luck bad luck 3 3 3 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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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time to it's time to ok, 그러면 점심 먹을 시간이다 it's time to 어 어 어 점심 먹다를 뒤에다 붙이면 되겠네 점심 먹다가 뭐예요? 아 아 먹다 몰라요? 점심식사 몰라요? 먹다가 뭐예요? 점심식사는 점심식사요? 어 런치 런치 점심 먹을 시간이다 하고 싶으면 it's time to eat lunch it's time to eat lunch wouldn't where's okey where's 뒤에 어 where's where's i 또는 it. 뭔가 한 개가 와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뭔가 한 개가 어디 있는지 궁금할 때 where's 구요. 여러 개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 개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하고 해야 되겠죠.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니? where's you가 아니군요. number. get up. get up. 그러면 일어날 시간입니다 하고 싶으면. it's time to get up. have a test. 그러면 시험 칠 시간입니다 하고 싶으면. it's time to have a test. fail the test. fail the test. fail the test. 그러면 난 점심 먹을 것이다. i'll eat. 뭐지? i'll eat lunch. i'll eat lunch. 난 시험 칠 것이다. i'll have a test. i'll have a test. we는 무슨 씨? 양념 씨. 양념 씨. 양념 씨 뒤에는? 하다 씨. 하다 씨. 비동사. 어... 어필? 뭐라구요? 어필? 음... 아, 발음이 어프레이드. 아프레이드. 아프레이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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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raid afraid mirror 전번에 쓰기 틀렸는데 이번엔 맞추겠지 네 어...잠깐만요 sign of sign of 그러면 불운의 징조 어... bad luck sign of sign of bad luck sign of bad luck 불운의 징조 sign of bad luck 행운의 징조 sign of lucky sign of good luck good luck 불운 sign of bad luck 행운 어... 어...어... good luck good luck good하고 bad하고 서로 반대말 아닙니까? 해이...행운의 징조 good luck 행운의 징조 sign of good luck sign of good luck sign of bathroom bathroom th 나오면 설을 살짝 몰라 하셨습니다 d나 s 여기선 s bathroom bathroom 어... under under 무슨 시? 어떤 시? 아 그래? 그 책상 밑에 어... under under the desk under desk under desk 무슨 시? 압재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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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 앞에 붙여가지고 어디로 바꿔놨네요 예 an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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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또 하나의 징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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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gn of another another sign of another sign of 불운의 또 다른 하나의 징조? 어... 어... sign of bad luck another sign of 어... broken broken 무슨 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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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 뭐였어? 깨진 어... 어... 뜻이 오케이 broken mirror 무슨 뜻이야? 어... 깨진 거울 어떤 거울? 깨진 거울 무슨 시? 어떤 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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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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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 어... 어... 어떤 시? 뜻이 뭐... 뭔데? 장애물 장애물 울타리인데 어떤 시냐? 어떤 그랬더니 어? 울타리 이르냐? 이름 이름 씨네? 이름 씨네? 이름 씨 그럼 그 울타리 밑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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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스... 어... 구울타리 밑에 제후는 다음 시간에 다시 정보할 거니까 제대로 다시 공부해갖고 오세요 네 팬 으... 구울타리 밑에 구울타리 밑에 뭐 밑에 뭐 뭐 아래에 어... 너덜 아 언덜 그러면 그 울타리 밑에 언덜 더 펜스 언덜 무슨 씨? 어... 어...들...씨 오케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앞에다가 붙이네 그래서 무엇을 어디로 바꿔주네 무엇 울타리 어디 울타리 밑에 무슨 씨 어...어떨 씨 압제비 씨 압제비 씨 앞에 놓잖아요 무엇을 어디 어떻게 왜 어...언제로 바꿔주네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어... 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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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요거 했구요 잠깐은 시험지 없다고? 네 없던데요 억울해? 알았어 금방 줄게 네 아... 도와주세요 깜짝 요리를 뮤직비디오